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기린이 숫자를 써요.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. 안녕, 나는 공룡이야. 나는 호랑이. 나는 희다리 기린이야. 나는 원숭이. 나는 해마란다. 기린 한 마리가 냠냠냠. 숫자 1을 쓸 수 있어요. 응? 숫자 1이네? 이 숫자가 뭐게? 공룡 두 마리가 크릉크릉 숫자 1을 쓸 수 있어요. 숫자 2 숫자 2는 이렇게 생겼지. 원숭이 3마리가 대롱대롱 숫자 3을 쓸 수 있어요. 1 2 2 2 3 호랑이 4마리가 우당탕탕. 숫자 4를 쓸 수 있어요. 재밌어! 4는 이렇게 생겼어. 해마 5마리가 둥둥둥 숫자 5를 쓸 수 있어요. 바닷속을 동동동동 숫자 5는 여기 있어. 1 2 3 4 5 1부터 5까지 쓸 수 있어요. 1 2 3 4 5 5 5 5 5 5 5 5 6 7 7 5 6 7 7 7 9 10 11 11 12 11 11 12 12 11 13 12 12 13 14 14 15 14 15 15 17 16 15 16 나는 권숭이! 나는 해마란다. 기린 한 마리가 냠냠냠 숫자 1을 쓸 수 있어요. 응? 숫자 1이네? 이 숫자가 뭐게? 공룡 두 마리가 크룽크룽 숫자 1을 쓸 수 있어요. 숫자 2 숫자 2는 이렇게 생겼지! 원숭이 세 마리가 대롱대롱 숫자 3을 쓸 수 있어요. 1 2 3 호랑이 4마리가 우당탕탕 숫자 4를 쓸 수 있어요. 재밌어! 재밌어! 4는 이렇게 생겼어. 해마 5마리가 둥둥둥? 숫자 5를 쓸 수 있어요. 바닷속을 동동동동 동동 숫자 5는 여기 있어. 숫자 5는 1, 2, 3, 4, 5 1부터 5까지 쓸 수 있어요. 1 2 3 4 5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기린이 숫자를 써요.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. 2 5 6 4 7 9 10 10 11 11 11 나는 희다리 기린이야 나는 원숭이 나는 희마란다 기린 한 마리가 냠냠냠 숫자 1을 쓸 수 있어요 응? 숫자 1이네 이 숫자가 뭐게? 공룡 두 마리가 크룽크룽 숫자 1을 쓸 수 있어요 숫자 2 숫자 2는 이렇게 생겼지 원숭이 세 마리가 대롱대롱 숫자 3을 쓸 수 있어요 호랑이 네 마리가 우당탕탕 숫자 4를 쓸 수 있어요 4는 이렇게 생겼어 해마 5마리가 둥둥둥 숫자 5를 쓸 수 있어요 바닷속을 동동동동 숫자 5는 여기 있어 1, 2, 3, 4, 5 1부터 5까지 쓸 수 있어요 1, 2, 3, 4, 5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기린이 숫자를 써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 안녕, 나는 공룡이야 아, 나는 호랑이 나는 희다리 기린이야 나는 원숭이 나는 희마란다 기린 한 마리가 냠냠냠 숫자 1을 쓸 수 있어요 공룡 두 마리가 크룽크룽 숫자 1을 쓸 수 있어요 숫자 2 숫자 2는 이렇게 생겼지 원숭이 세 마리가 대롱대롱 숫자 3을 쓸 수 있어요 1, 2, 3 호랑이 네 마리가 우당탕탕 숫자 4를 쓸 수 있어요 바닷속을 동동동동동 숫자 5를 쓸 수 있어요 바닷속을 동동동동동동 숫자 5는 여기 있어 1, 2, 3, 4, 5 1부터 5까지 쓸 수 있어요 1, 2, 3, 4, 5 5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기린이 숫자를 써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 안녕? 나는 공룡이야 아, 나는 호랑이 나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 나는 해말한다 기린 한 마리가 냠냠냠 숫자 2를 쓸 수 있어요 공룡 두 마리가 크릉크릉 숫자 2를 쓸 수 있어요 숫자 2 숫자 2는 이렇게 생겼지 원숭이 세 마리가 대롱대롱 숫자 3을 쓸 수 있어요 1 2 3 호랑이 4마리가 우당탕탕 숫자 4를 쓸 수 있어요 4는 이렇게 생겼어 해마 5마리가 동동동 숫자 5를 쓸 수 있어요 바닷속을 동동동동 숫자 5는 여기 있어 1 1 2 3 4 5 1부터 5까지 쓸 수 있어요 1 2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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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